생생하게 상생하며 Y10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10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경매 이론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밀그럼과 월슨 교수입니다. 이들은 경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응찰자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론을 세웠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매매같이 기존의 방법으로 매매가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하는 데 가능한 이론인데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들이 개발한 새로운 경매 방식을 활용하면 이익 극대화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주최 측의 설명을 듣고 아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늘그럼과 월슨 교수는 원래 거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미시적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연구 대단한 정치 별거 없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일상이 조금씩 진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상받을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여권 인사들이 연관이 있다는 문건이 나오면서 엄청난 정치적 쟁점이 됐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이 옵티머스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상암동 김만장을 제가 오늘 생생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이 문제가 핫해서 제가 상암동 김만장 코너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첨이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옵티머스 사태 초기부터 우리가 여러 번 생생경제에서 라인과 함께 다뤘는데 짧게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한번 제가 우리 PD님한테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이제까지 아무한테도 제안을 안 하고 지금 이것은 PD님한테 처음 하는 건데요. 저한테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5천억을 한번 모으자고요. 우리 여러 시민 다중들한테 돈 있으신 분들한테 5천억을 모아서 4천억을 일단 써요. PD님하고 저하고 써. 그럼 남은 천억이 남죠. 이 천억을 가지고 아주 리스키한 하이리스틱 하이리턴이니까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이라든가 주가 조작이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5배, 6배 뛰는 거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같이 이런 불안정한 그런 자본시장에서는. 5천억을 투자받아서 모아서 4천억을 썼어요. 저랑 PD님하고 나눠서. 남은 천억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6천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초 투자자들에게는 5천억을 모아서 6천억이 됐으니까 무려 천억의 수익을 얻은 20%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당히 괜찮은 펀드가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4천억을 썼으니까. 이게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으니까 다 잃을 위험이 있죠. 다 잃을 위험은 누가 가는 거죠? 최초 투자자들. 저랑 PD님은 4천억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안 되죠. 그러나 라임과 옵티머스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것이다. 한번 옵티머스를 이것에 맞춰볼게요. 옵티머스가 5천억을 모았어요. 지금 금감원이 약 2개월 전쯤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투자한 업체들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5천억을 2천억, 2천억, 5백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2천억 투자한 업체를 찾아보니까 언제 만들어진 회사냐면 2019년 6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렇게 신생 회사예요? 2천억을 투자하는데 한번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2019년 6월에 만들어진 회사이고 업종은 어떤 업종이냐면 부동산 투자 자문.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의 대표이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입니다. 실명 지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세 가지 다 안 되고 사실 치명적인 것이 2천억이라는 투자 결정을 하는데 그게 불과 만들어진 지 2개월, 3개월인 회사에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문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 컨설팅이겠죠. 이 회사가 2천억이라는 자금 수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니,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저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그때 김만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명품백이라고 속이고선 벽돌 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그것도 지금 알고 보니 옵티머스 주주가 갖고 있는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개요를 짧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부실펀드를 판매하다 수 좋은 규모의 펀드 판매 중단에 이른 사건이고 이걸 지금 금융당국이 수사 중이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초반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까면 까면 깔수 양파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그 정도 선으로 얘기할 때도 우리 회계사님은 사실 여기 여권 인사들 이름이 자꾸 오래내린다라는 얘기를 방송 뒤에 저한테 해 주셨어요. 이제 조사 중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저희가 방송에 언급 안 했는데. 그럼 그 얘기를 처음에 언제 들으셨어요? 여권 인사들이 얽혀져 있다라는 얘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시사전환에서 이제 뉴스보도가 나왔고요. 그게 2,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이니셜을 땄었죠. A, B, C, D, K 의원, P 의원 이랬었고 공교롭게도 저는 이분들의 실명을 A, B, C, D, F, P, E 의원들의 실명을 민주당을 통해서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민주당 보좌관 분들 이런 분들이 쭉 한번 왔더라고요. 여러 명의 6명, 7명의 리스트를 다 저도 입수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실제 구속이 됐죠. 이상호 씨가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동민 의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나온 김영춘 의원까지 전 의원이 되겠죠. 국회사무총장이시고. 그럼 이미 3개월 전에 그분들의 이름을 회계사님은 알고 계셨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니 이거 카더라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런데 지금 카더라가 아니고 시사전환이 이미 보도가 됐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A, B, C, D로 나왔었던 거고 그 이름을 들었지만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나 여당 쪽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고 카더라고 이니셜로 나온 거였고 부풀리기 정치 공세가 돌을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좀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되짚어보면 제가 그때 입수했던 게 6, 7분의 명단이었었고 그분들 중에 지금 오늘까지 전현 의원만 따지시면 3명이 이제 검찰로부터 소환 요청 내지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구죠? 김영춘 의원도 지금 검찰에서 지금 맨 처음에 이상호 씨. 이분은 구속이 되었고요. 이제 이번에도 출마하셨던 분이죠. 여러 차례 출마했던 분으로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동민 의원이 계속 소환 요청이 있었고 소환 한 해 만에 했었고요. 오늘 이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께서 이제 검찰로부터 소환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과연 김태년 사무총장 원내대표이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게 다 카더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자칫 저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한 말씀이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검찰은 지금 소환이 진행 중이고 리스트에 근거해서 여러 명을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의 추이를 따져봐야 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될 뿐이 가짜라고 먼저 짚어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선극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선극기라는 건 추미애 의원이 나와서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죠. 조사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의미로 선극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요. 법무부 국정감사의 추미애 장관이 12일에 출석해서 지금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의혹에 대해서 오해, 허위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의혹 자체는 부인을 했어요.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충원하라는 지시를 공개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회계사님 말씀으로는 2, 3개월 ABCD로 임명으로 있었던 의원들의 리스트를 입수했는데 그 리스트의 3명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사로서 근거를 좀 대주세요. 제가 근거가 회계사가 보는 빼박 증거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괴자로 주거나 수표로 주는 경우는 없겠죠. 없죠. 직접 주겠죠. 그건 이제 상대를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엿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거고 그렇다라면 앞서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라임과 옵티머스의 구조가 상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한 구조이다. 주가 조자가 무자본 M&A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주가 조작이 성공하기 위해선 20억, 30억 가지고 하는 주가 조작이 아닌 천억, 이천억을 가지고 하는 주가 조작인 이상은 이건 정도의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산업정책에서 예컨대 수소버스라든가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알 수 있다라면 이와 같은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저로서는 뭐랄까요? 걱정되기도 하고 지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모 변호사. 저는 이게 상당히 걱정되고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쉽게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모 변호사분이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올 6월은 언제냐면 옵티머스가 문제가 된 시점까지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실제 지분을 9.8%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조차도 말이 안 되는데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그리고 무자본 M&A가 얽힌 해덕파워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와 관련된 무자본 M&A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 정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업체의 이름을 상당히 어려워서 세프틸리언이라는 업체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직시간 발탁되기 직전까지. 이게 저는 이것조차도 권력형 범죄의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 이 이모 청와대 전 행정관 이분이 사건의 핵심은 아닐지언정 이분이 수사의 어떤 단초적인 어떤 뭐랄까요 고리는 충분히 될 수 있으므로 이분을 과연 누가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으로 이른바 심었는지 누가 발탁했는지 추천했는지 이것부터 수사하는 게 필요치 않나 따라서 법무부다 국회다 여당이다 하는 분들은 사건의 진상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좀 깊이 천착하고 증인 채택이라든가 많이 돕고 수사에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업 정책 관련 고급 정보 없이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실제 옵티머스가 투자한 투자처의 그런 산업 분야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아직까지 2차 투자처가 아까 말한 5개 투자처 이외에 2차 투자처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연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빨리 공개하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개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역시 기자들을 통해서 몇 개 업체를 찾아봤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산업 정책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아무튼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강기정 전 수석 이름이 지금 라임 사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진행을 했고요. 강기정 전 수석의 입장을 좀 말씀해 드리면 완벽한 허위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은 현금으로 받는데 청와대에 그분이 직접 돈을 주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청와대에 엄청난 검사를 뚫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터뷰 들으셨죠? 제가 들으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뇌물을 주는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뇌물을 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꾸 강기정 전 의원의 이와 같은 변명이 오히려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 스스로가 지금 그 장소를 청와대로 한정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본인이 한정짓은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이번 청와대라고 장소를?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왜 자꾸 청와대로 한정짓는지 누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냐 조사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청와대 내에서 한 차례 만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과연 뇌물을 현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현금조차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청와대에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갈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기정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자기 부르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했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에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검찰이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장소를 스스로 청와대로 한정짓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기정 의원은 라임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또 한 분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지금 소환 조사기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요. 검찰이 아무리 여권 내부 인사에 수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얽혀 있는 거면 제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축소하거나 그럴 수 있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이름이 오르내리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권력형 검제로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린 것은 지금 불과 2, 3일이란 말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에서의 김봉현 씨의 증언이었고 또 하나 옵티머스는 SBS가 뉴스에서 특정 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진술들이 이미 검찰에서 있어 왔고 그러함에도 검찰은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었고 심지어는 검찰총장,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이와 같은 어떤 외제적인 요인 SBS의 폭로 그리고 김봉현 씨의 자발적인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자칫 은폐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검찰의 수사 의지는 충분히 좀 의심되어질 만하고 국민들이 이건 좀 보다 더 밀착해서 감시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3개월 전에 이미 회계사님은 알고 있었고 회계사님은 알고 계셨겠어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저만 알더라도 입이 가벼운 것 같던가. 저한테 알려주셨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된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검찰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수사를 어찌 됐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들은 밝혀내는 게 검찰의 복지인데 일단 수사가 진척이 안 됐고 요 며칠 언론 보도와 그리고 재판에서의 물론 그 발언이나 보도가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일이 불거지면서 어쨌건 윤석열 총장은 다시 팀을 꾸려서 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혀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문제가 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 실제 투자자들 착 이렇게 늘어놓고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겠죠. 물어본다 한들. 여권 인사가 관여된 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내 돈을 굴려달라고 맡긴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죠. 이른바 검은유착의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도 언론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인터뷰했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투자자를 살펴보는 것도 이분이 유명한 특수수사통 중에 한 분이시니까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환매된 자들을 한번 찾아내는 것이 주요한 수사의 기법일 수 있다 하는데 저 역시도 좀 공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매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환매받은 사람을 보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떤 검찰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의지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말을 접하고서 고위공직자분들 그리고 이른바 모피아 분들 재산 신고 리스트를 다 한번 뒤져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신발 상표와 무늬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은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름을 보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펀드를 믿고 투자했는데 환매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진짜 순수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투자를 진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부 작전 세력 그리고 일부 이제 흔히들이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너무나 뭐랄까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였죠.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지기에 대해서. 저는 이분 참 문제가 있다. 어제 제가 알기만으로도 약 세 차례 정도 그와 같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알게 됐다. 해덕 파워웨이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국 사태의 와중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느냐. 정말 이분 금융당국의 수장이란 말입니다. 금융위원장이라고 한다라면. 그런데 알 필요가 없다.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답하면 정말 어쩌라는 얘기인지 빨리 사태하는 것만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닌가. 그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융당국에서 100% 보상해 준다고 안 했었어요 그때. 판매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판매사더러 이제. 보상을 해 줘라 권유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라임 옵티머스 같으면서 다른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와 같이 보상을 유도했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많은 이제 이른바 호사가들이라고 하나요. 여러 이제 설왕설래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라임과 옵티머스가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한쪽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고 다른 쪽은 다르게 한다. 이런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아니다. 아이고 진짜 피해자분들은 지금 이게 정치권 쟁점으로 번지면서 얼마나 더 가슴을 졸이고 있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초기부터 우리 김만장과 상암동 김만장과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한번 팩트 위주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갈게요